마지막 노래는 김연아의 제2의 전송기를 만들어준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이 분위기에 가장 딱 어울리는 분위기 좋은 노래 하나 있지 않습니까? 뱀. 기다리셨습니까? 여러분들의 박수로 마지막 노래 뱀 좀 참아주세요. 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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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에 참깐만 떠줘 뱀. 여기 멀리서 떨어져 봐. 우리 업무 포기하던 해가 될 것들이면 우리 넌 안아주의 세월이 우린다 우린다 보내 자커맛 더 좋은 우린다 우린다 너 einmal 해버려 습더 잡아 우리 맘에 멋있는 해가 될 것들이면 너너너데로 너너로 쏘져봐 우린 너무 멋있는 해로리녀 우린 날 지나잖아 안아줘, 안아줘 안아줘, 안아줘 너너데로 울지마 새로 안아줘, 새 싫어, 싫어, 싫어 손뼉는 배불로 케리나 싫어, 말랄대요 진짜 사실 말해도 정말 달만의 눈독이여 좁이 되셨어 손이 한 번 끄고 계세요 던깨남, 던깨남 우린 차커맛 너너데로 던깨남, 던깨남 넌 넌 또 무게를 내가 참아 마세해 잡아 니가 맞지 수축을 해드리면 후 후 번호가 취해 보고 날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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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스스미나 스스미나 넌 왜 자꾸 마 떠줘 스스미나 스스미나 넌 넌 사슴 넌 자라라라 니가 맞지 수축을 해드리면 받아주며 후 번호가 취해 보고 그런다고 너무 떠오르셔서 소용없는 일이에요 진짜 그룹이 나쁘지 않나요 정말 너랑 부른다 왜 그러지 마세요 왜 아저씨 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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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박으로 달콤한 케이크가 춤을 너무 말랄게요 진짜 난 진짜 말할게요 정말 난 진짜 말할게요 난 진짜 말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I love you